뮤지컬 이콜 안녕하세요. 뮤지컬 이콜에서 니콜라 플라멜 역할을 맡은 골든 차에 대해 추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뮤지컬 이콜을 참여하면서 굉장히 많은 책임감과 부담감을 갖고 작품에 임하게 됐는데요. 원래 연극이라는 원작이 있는 만큼 제가 뮤지컬 이콜을 좀 더 색칠을 잘 할 수 있게 많은 부담을 갖고 뮤지컬 작품에 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콜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제가 니콜라라는 역할을 하게 될지 몰랐거든요. 그 모른 상태에서 이제 대본을 먼저 받았었는데 대본을 읽고 쭉 보는데 니콜라라는 친구가 되게 까칠하면서도 좀 많이 섬세하고 예민하고 좀 따뜻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에 좀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니콜라라는 역할이 근데 제가 딱 마침 니콜라 플라멜이라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저랑은 조금 다른 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의 모습에 좀 몇 퍼센트를 가미해서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있었고 재밌게 풀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연습을 해오면서 저도 모르게 많은 분들께서 너무 다정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다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어투에서 나오는 다정함을 좀 많이 빼려고 하고 있고 니콜라가 좀 계속 갇혀있는 조그만한 방안에서 갇혀있어서 많이 예민해져 있고 많이 까칠해져 있는 성격인데 그 성격을 제가 잘 표현하려고 말투나 어투 같은 거를 조금씩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요일은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사실 요일마다 다 다른 매력이 있지만 그 월요일이라는 처음 시작에서 니콜라랑 테오의 관계나 좀 그 시작하는 에너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매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이라는 작품 월요일이라는 날짜를 좀 많이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요. 관객분들께서 조금 더 유의깊게 봐주셨으면 하는 요일은 아무래도 니콜라가 활약을 하는 목요일이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수많은 감정들이 오고 가고 갈등을 표현하는 요일인데 제가 또 잘 소화를 해볼 테니까 유의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갑자기 생각나요. 너도 내가 원하는 테오가 아니야. 니가 백번 천번 노력해도 고칠 수가 없어. 신이 아니니까. 갑자기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신이 아니니까가 갑자기 떠올라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 콜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답답한 방 낡은 침대 잿빛 하늘도 지겨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려드리면 공연장에서 봬요. 경록 배우님과 재환 배우님이 먼저 해주신 작품을 제가 봤었거든요. 드레스 리허설과 공연을 한번 제가 참관을 했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이게 뭐지 싶다가도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그리고 약간 우주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알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정말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우주처럼 알 수 없는 매력을 가진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 콜 아무래도 제가 대본이랑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것과 달리 무대에서는 연출이 함께 하잖아요. 조명이랑 무대의 효과들이 상당하더라고요. 뒤에 LED에 비치는 영상과 레이저랑 조명이 함께하는 부분이 저는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정말 그때 우주에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딱 그런 조명 연출이랑 음악이랑 잘 어우러져서 아마 3위 일체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처음 뮤지컬을 도전했을 때부터 어느 하나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표현에는 표현. 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미숙한 지라 매번 작품 할 때마다 놓치고 갔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이퀄은 좀 더 완벽한 저를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실수가 없고 완벽한 니콜라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퀄이라는 작품 자체가 여운이 좀 많이 남는 작품인 것 같아요. 약간 겨울 날씨 속의 난방 같은 난로 같은 친구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네, 전생에 계신 뮤지컬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관객분들 제가 또 이제 뮤지컬 이퀄이라는 작품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요즘 힘든 시기에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 많이들 영상으로나마 시청해주고 계시는 부분 너무 감사드리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좀 더 다양한 모습, 더 멋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한층 더 다가갈 테니까요. 재밌게 봐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